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신상리에 임야를 보러 왔습니다 임야는 12,337평이고 감정가는 21억 최저가는 14억으로서 평당 12만원에 싸요 일단 싸고 그런데 문제는 매각 제외되는 면적이 한 60, 70평 정도 단독주택 및 사무실이 매각 제외, 법정이상권을 다투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공사대금 유치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집석 1억 2천, 3억 3천 5백, 1억 4천, 2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유치권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진입로를 막아서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써있고 전화번호가 적혀있네요 011이네요 011 한참 전 유권가 아니면 011로 오랫동안 쓰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막아놨으니까 점유도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사람이 있나 한번 보러 가볼게요 그리고 토지 모양이나 그리고 경관 같은 것들도 한번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보시죠 여기까지 한 50m 정도로 왔는데 2차 방어막이 있습니다 2차 방어막 이것도 넘어가고 다리가 짧은 관계로 옆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도목공사를 일부 한 것처럼 보이나 금액적으로 20억이라는 금액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유치권 신고인데요 일단 유치권 신고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해서 물어보는가 그런 방법을 쓸 거고요 자 여기서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리가 보이는데 다리 밑에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경관이 저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형당 12만원 치고는 굉장히 좀 수려합니다 자 이 도면을 잠깐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 정도에 있는 겁니다 이쪽이 하천이고요 강 다리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길게 이 전부 쪼락과 그리고 저 위쪽까지도 위쪽까지도 경매가 나온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겠지만 저 위쪽에 일부는 농림지역으로서 허가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전부를 다 쓸 수는 없고 12,000평을 일부는 농림지역으로서 그냥 임묘 상태로 둬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이시는 이 전부 쪼락 이 전부를 전원주택이나 사실 저는 이제 캠핑장을 목표로 왔거든요 요즘에 그거 뭐죠? 갑자기 기억이 없는데 어 글램핑 글램핑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번 와봤는데 저만큼 한번 들어가 보고 경관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중간에 잠깐 또 서보면 어 우리가 이제 12,000평 중 이제 가로 길이로는 한 반 정도 온 모양인데요 뒤에 보시다시피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처럼 쓰려고 했던 건물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 당연히 등기도 안 나와 있고 어 경매에서는 매각 제외된 건물입니다 뭐 법정지상권이야 뭐 따져보나마나 성립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경매 낙찰자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또 이렇게 와보면 이런 이제 토목공사 현장 자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제 경험상 토목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뭐 하려고 시도는 했던 것처럼 보이네요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이 타운하우스로 분양하려고 이미 계획 잡아놓은 거네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앨리스타운이라는 타운하우스로 조감도까지 다 나와 있었던 분양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컨테이너 종류의 건물입니다 안에 기소가 없이 그냥 올려놓은 건물이니까 건물적으로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아니라 이러한 앨리스타운 이런 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감도는 멋있네요 좋아요 자 또 끝까지 한번 가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저 산 위쪽에 농림 농림은 건축허가는 조금 힘드나 관광농원으로 작업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 밑에도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이건 기소가 있어요 한 동 두 동을 올리다가 만 상태고요 여기 건축자재 및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선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봐야 되겠지만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지금 얼어있지만 얼어있는 저 강이 산 얼음이 얼어있는 저 강이 또 한면으로는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강이 좀 잘 정치가 좋은 부분이네요 자 마지막까지 이동해 볼까요 자 이제 거의 이 땅의 종반부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나무까지가 사실 더 넘어서까지입니다 더 넘어서까지가 이제 부동산 경매로 나온 쪽이고요 한번 카메라로 한번 쭉 경관을 여기서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 경치와 그리고 매각 제외되고 있는 단독주택 두 동 그리고 그리고 뭐죠 분양선물르실로 썼던 샌드위치 판넬 건물 두 동 건축자재 그리고 2단 3단으로 나눠놓은 이 토목공사 현장까지는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가 이 종반부에 오니까 보이네요 자 아 좋아요 제가 찾던 클림핑장 이 맞긴 맞는데 도로 문제나 이 주권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걸려 있습니다 어 어 마무리 더 오면 자 저는 이제 이거를 이 위치적 위치적인 위치나 아니면은 이제 저 강의 모양 그리고 산의 높낮이 그리고 관리지역의 정도 분포도 정도를 보고 이 글램핑장 또는 캠핑장 또는 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일 이제 구미를 땡긴 건 평당 12만원 이라는 단가죠 계획관리지역이 대부분인 거를 이때로 가평에 평당 12만원에 어 강의 조망권이 있다 어 굉장히 훌륭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치권이나 아니면 도로 문제도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가평군에 의뢰는 해놨는데 어 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결할 문제가 있으나 자 이런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토목공사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비싸게 낙찰이 될 겁니다 저 또한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에 대한 모든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거나 어 지금 나와있는 2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아닌 저렴한 금액이 될 수 있다면 이런걸 풀어가는게 또 싼 경매를 낙찰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 신성리에 와서 좋은 땅을 한번 봤구요 추가적으로 문제인 좋으면서도 문제있는 땅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걸 찾아내셔가지고 어 제가 아직 결론은 내린건 아니지만 어 뭐랄까요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십사 해갖고 임장활동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 세 점 에 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